아이고 축하드려 10번째로 롯데이 소속의 황리밀트였습니다 화이팅! 야아 피쳐! 화이팅! 3, 2, 3 파이팅! 뭐야? 이렇게 해버렸어 4, 2, 3 4, 2, 3 2, 3 2,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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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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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6 6 6 5 5 5 5 5 5 5 5 5 6 6 5 6 6 6 6 7 7 7 7 7 7 7 7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1 11 12 12 12 12 2단에 있을 것 같은데? 3단까지 못 올라갔는데? 3단 메뉴 있잖아 박수 안 나오는 거 보면 먼 거야 똑같아요 그럼?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계속 굴러요 계속 굴러요 계속 굴러요 여기 와아~~ 기상공사 미드 챔피언스 대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에서 후 진행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장현이 잘했어요. 제이홉 팀장 파이팅! 멋있다!